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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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내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아래로 시작합니다 대강절의 시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대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배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침이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스로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 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선지자 나당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위세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게 근방 소헬렛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당과 분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이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교만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는 이 교만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을 살았던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학기 4개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 이 아도니아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행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이 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계승서회를 보면 첫 번째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암노는 이 압살롬의 그 동생 다마를 그 욕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역시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길르아비라는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보면 일찍 죽었거나 아마도 아무 영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 다음에 왕이 승객 서열이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아도니아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도니아를 도운 것은요 아도니아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죠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도니아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요압은 그렇죠 요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다윗관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자신을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자라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것 자기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왕이었지만 사우랑 역시 하나님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다위당 역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아무리 잘났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도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했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지만 압살롬은 결코 왕이 되지 못했고 결국 이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도니아도 이 압살롬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 역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고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배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아도니아 역시 압살롬처럼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성경을 기록합니다 외모가 참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성경을 기록하는데 6절에 보면 다윗이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사실 먼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 다말이 압론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이 다윗이 압론을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에게는 섭섭한 마음, 상처가 돼서 어쩌면 그 마음이 이 다윗을 떠나는 떠나서 배방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전혀 그런 상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혀 아도니아가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떠나고 다윗을 배반하는 일을 저지른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왜 일을 행한 겁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도치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인 것 같습니다 교만은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찾아올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교만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와 같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니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니깐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이고 교만하니깐 끊임없는 탐욕으로 나는 마땅히 이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탐욕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이런 어리석은 교만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 때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들도 교만한 인생 살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이 높여주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 인생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렇게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기를 교만해서 높이다가 망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세워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1기상 1장의 후반부 내용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왕으로 세워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이 솔로몬에게 주겠다 약속까지 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높일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사람들을 모으게 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시작하셨죠 나단은 지혜롭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전달하였고 이 다윗은 결단을 해서 제사장 사독 또 선지자 나단 그리고 후에 솔로몬 시대에 군대장관이 되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데려다가 성막에서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단을 통해 이렇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기뻐하며 솔로몬을 기꺼이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압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교만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물론 공둔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교만으로 쌓은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열심히 내서 쌓아도 우리의 삶의 공둔탑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쌓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든든한 든든히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27편 1절 2절에서는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모두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 오직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며 겸손하게 아도니아처럼 헛되게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여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추권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 교만했던 아도니아의 그 어리석은 인생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솔로몬처럼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으로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밀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은승 원사님 남편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민족과 가정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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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